와우 안녕하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그럼 인사 먼저 드릴까요? 네 네 저희 인사 먼저 드릴게요 둘 셋 everyone's sweet to us 안녕하세요 와이입니다 저희가 밑에서 대기하면서부터 정말 새방대학교 학생분들 반응이 너무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너무 잘하셨네요 열기가 저희가 오늘 정말 또 무대를 여러 개를 준비해봤는데 아까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주실 수 있죠? 네 좋아요 좋아요 진짜 너무 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개가가 날씨가 너무너무 선선해가지고 맞아요 뭔가 춤추 즐기기에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준비됐나요? 네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좋아요 좋아요 저희가 지금 앞서 보여드린 곡은 펑펑펌이라는 곡인데 저희 가장 최근 컴백곡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죠? 네 감사합니다 나이스 저희가 대학교 축제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대학교예요 세명대학교 저희도 영광입니다 오랜만에 대학 축제인데 첫 품부터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받고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곡 불려드릴 텐데요 두 번째 곡은 저희의 롤러코스터라는 곡인데 아시나요? 알아요 아.. 좋아요 이 곡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시려면 너와 나의 롤러코스터라는 가사를 따라해주시면 좋은데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께요 네 Point에 네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? 네 captures 네 좋아요 시작 너머 나의 홀러포스터 너머 나의 홀러포스터 Nice! 우리의 분들도 잘 들리시죠? 네!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바로 저희 욜로코스터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Let's go!